상대방과 센터 상대방과 센터 상대방과 센터 얘는 왜 자꾸 군대를 맡아 네에에에에에에 군대 주 아 잠만 잘못 눌렀어어어 다음 시간에... 뭐야 얘 암살에 무적 됐어 갑자기? 갑자기? 아 뭐 어떻게 잘 살아놓은 거야 이거 씨 아이씨 골 때리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에? 원거리는 무적이 아니네 워허하온 이 씨발 어어우 컨투 그림자 이력 wah 아이씨 또 잘못 눌렀어 아니 이 뚱땡이 새끼한테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얘 힘 늘어날 때마다 기술 늘어나나? 아이씨 나 울고싶다 아니 근데 제 처음에는 분명히 암살이 통했는데 왜 갑자기 암살이 무적이 되는거야 고마워 가자 아니 이 개새끼 때문에 아 이 바보새끼 때문에 원래 여기 있던 애가 뒤지고 얘는 계속 살아남고 있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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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가 저 뚱땡이 새끼는 원래부터 쎄갖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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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그 바보같은 놈이 지금 바보가 반란 일으키는 퀘스트를 한다고 내가? 내가? 진짜? 해서 이득될 게 뭐가 있지? 내가 이걸 하면 이득될 게 있나? 왜? 뭐야 보스였어? 보스인 줄 몰랐네 잠깐만 너 아니야 아니? 바로 인장 찍을 건데요? 멍청아? 쉐키가 어디서 쉐키가 그냥 가입해요 가입 됐어 비켜 우리 바보가 힘을 낼 수 있을까? 잘한다 자 잘한다 오오오오 아 데이먼 와 잠마 이새끼 또 나왔네? 뭐야? 우리 친구, 우리 바보 죽었어? 바보 죽어왔다! 우리 바보 죽었다! 와아! 씨! 배신처단 아아! 어 잠만! 체력 다시 찼어! 야 너무하잖아 이건! 너무하잖아 그건! 너무하잖아 그건! 우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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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 너무 하기 힘들어진다! 오! 오! 아니씨마 이렇게 보스들이 많으면 어쩌자는 거야 하아... 하아... 일단 얘부터 보자 그래 암살의 무적이고 원거리의 무적이고 약점! 불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 태워야 되네? 세이키 개샤이키야! 어둠의 무적이고 원거리의 무적! hinchan! 이쯤미! 아 naz는 것을 아, 잠만! Y 눌렀잖아! 아, 씨... 와, 나, 잠만! 나는 왜 반격을 못할까, 진짜! 아, 점점 이 게임이 싫어진다. 얘 우리 거요? 그나마 제일 센 애 누구 있냐... 내 거 중에 최고가 어딨냐... 여 있네... 여 있네... 그 다음에 얘를 엮여있는 애가... 두 마리니까... 얘를 데리고 가야겠다. 맞출 수 없다. 하아... 털머러... 에이... 모든 걸 지지자를 먼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비켜 그냥 시나 갈래 비켜 비켜 난 그냥 갈거야 한번만 더 도전하고 정말 안된다 싶으면은 그냥 반격하는 뭐 그걸로 가야겠다 아 나 이거 그 뭐지? 애들 시켜서 반격하게 만들고 맞다이 뜨면은 쉽게 끝날줄 알았지만 그냥 그게 아예 안됨 뭐야 이게 흐흐흐 오오오오 내꺼 하자 오우! 잠만! 오우! 잠만! 이리로 와 잠만! 야야야야! 야야야! 니 동료다! 니 동료! 니 동료다 마! 새끼야! 올리 noble ë은병 야 잠만 그 뒤에 왜 똘마니까지 같이 있냐. 하아! 볼 때린다 진짜. 왜 똘마니도 같이 나오냐 원래 이랬나? 똘마니 같이 나오는게 여기 모닥불 뭐 없어요? 아 나 진짜 똥땡이 이 새끼 아 나 방패가 제일 싫어! 방패를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? 밀어서 기절 시키는 거야? 이거 말하는 건가? 이거? 이거? 오른쪽 제일 밑에? 이거? 이거 말하는 거예요? A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RB를 누르나? 이거였던 거야? 이거였던 거야? 음 음 뭐야? 왜그래? 왜 이렇게ümüz 화장실이 누워야 돼요? 여기... 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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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의 한글자막 by 한효정